혹시 alumni 분들 중에서 뉴욕에 오신다면 제가 연락하세요 이런 건 다 누구 덕이다? 동생 기업자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리듬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백범준입니다 현재 저는 뉴욕에서 살고 있으며 구글에서 소프트 엔지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듬 프로그램 10주년 축하드리고요 혹시 alumni 분들 중에서 뉴욕에 오신다면 제게 연락하세요 그럼 이제 오래 보고 오래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에 참가했었던 리더십 8기 장혜림이라고 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챌린저라는 인턴십을 통해서 현재 보스턴 미술관에서 펠로우 인턴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박물관 앞면이고요 지금 보시는 곳은 보스턴 박물관의 한국실입니다 저는 최근에는 흥미식이 편작업을 담당해서 다음 달 정도는 새로운 관광객들이 좋은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로펠로우 센터고요 저는 지금 MBC 뉴스를 지나서 크리스티에 가려고 해요 사실 크리스티에 지금 한국 거는 별로 없는데 중국 옥션 프리뷰가 몇 개 있어가지고 빨리 가려고 하고 하버드 엔칭 도서관에 가서 더 관련 책을 읽을까 합니다 저는 MFA 헬로우 연구원 자격으로 가는 거고 근데 아직 오늘 로스쿨 학생의 자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로스쿨 다니시면서 어떠세요? 요즘 어떠세요? 저는 1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취직도 했고 졸업도 아직 좀 남았고 아직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취직은 어디로 하셨죠? 위치가? 뉴욕에 있는 클리어리 가플리뷰에서 취직을 했고요 최고 최고 연봉이 아주 그냥 아 진짜 너무하다 이런 건 다 누구덕이다? 고생교육자라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리더십 10주년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 올해보고 올해봐요